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 시장으로 투기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는데 그 방법의 하나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만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고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갑자기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얘기는 왜 나온 겁니까? 네, 이틀 전 문 대통령이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을 예고하면서죠. 국토교통부는 오늘 기구 설치를 검토 중이지만 조직 형태와 규모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감시, 감독하는 기구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 불법의 분야별로 국토부,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 감정원 등이 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며 검경까지 참여한 범부처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반이 출범을 했죠. 다운 계약, 불법 전매, 위장 전입 등을 적발했는데 지금까지 내사 완료된 110건 중 50%가 증거 불충분 또는 혐의 없음 나머지 55건 중 기소로 이어진 게 6건 이 6건 중 처벌은 약식 기소 2건과 기소 유예 1건 등 총 3건인 것으로 국토부 국회 제출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지금 있는 기구의 실적이 이 정도인데 또 무슨 새로운 기구를 만듭니까? 지금 기구를 잘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는 기존 조직은 있지만 부동산 범죄의 다양화 또 지능화 경향을 감안할 때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얘기도 들어보실까요? 자본시장법에 따른 어떤 주식시장에 대한 관리 이러한 것처럼 선량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거래를 하지만 주로 개인들 간의 거래인 부동산은 금융과는 다르다는 반론도 거셉니다. 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인간 사업이죠. 집을 사고 파는 것이 무슨 범법인가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모든 걸 감동을 하겠네요. 어쨌든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문 투기꾼들을 막을 수만 있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죠? 네, 말씀하신 게 정부의 목표지만 어쩌면 감시가 강화될수록 시장이 위축되고 거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는지 들어보실까요? 네, 앞서 전문가의 걱정도 있었습니다만 규제 만능주의에서 시작된 발상은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